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으리라고 했고요. 계속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. 가운데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뭐 그럼 어떻게 볼링포즈 스트라이크 키스를 하는 포즈는 어렵겠지 키스를 날리 다양한 포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기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가운데 그리고 또 오른쪽 앞쪽에 계신 자녀들 마지막으로 화이팅! 식생하지만 식생하지만 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. 네 옥티라인 랜드의 보컬 이용기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. 이제 제작진 모두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실 G.O.D. 데니안 씨 그리고 또 슈퍼주니아에 이어서 DJ 박톰을 이어받아서 정말 압박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. 워낙 거침없는 입단 또 다소 엉뚝하지만 또 재밌는 예능함을 입장받았기 때문에 KBS 라디오를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. 네 한 발씩만 조금 앞쪽으로 그래서 좋은 날이니까요. 네 네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하는 포즈 볼까요? 네 가운데 네 그리고 왼쪽 팔짱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반대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되셨나요? 네 이제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정현 프로듀서님과 이홍기 DJ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.